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헬겐 헬겐 재건하겠습니다. 헬겐 재건하고 아 오늘은 메인을 좀 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GTA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뭐 좀 가까운 시일내로 해서 아 스카이림을 이제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한 두세시간씩 하는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GTA는 다음 다음주에 합니다. 다음주 이거 뭐야? 어디야? 뭐야? 들어오자마자 싸우지 뭐지? 잠깐만 잠깐만 내 몸에 내 몸에 문신이 돼 있으려나? 야 리테 깔았는데 뭐 적용이 안돼 뭐야 야 리테 깔았는데 적용이 안돼 내건 적용이 잘 안되는게 많더라 나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다잡아주네 개좋네 옷을 바꿔야? 벗었다 입을까? 똑같은데? 뭐지? 안되는데? 아이 버려 으으으으으으sm 따스윤 아잇 와 중간밤 하 오, 80까지 올라갔어 아, 씨발! 나도 좀 나도 좀 느끼자, 좀 으아, 씨, 짱 난이도 달이니 뭐야, 얘네, 뭐야 야, 도와줘 얘들아, 도와줘 우두머리가 다 타랐어 와, 이 몇대몇으로 싸우는 거야, 지금 산적 대 산적으로 싸우는 것 같다, 야 지 두목 지 두목 지키는 거 봐, 이거 지 두목 지키는 거 봐 아, 죄송합니다, 아, 뭐야 아, 뭐야, 아, 저 저, 맞으면 죽어, 저거 저, 지금 날라올려는 저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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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피하지? 아우, 왜 아우, 왜 레벨, 레벨, 레벨 레벨, 레벨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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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했는데 하아, 진짜 하아 산적 우두머리가 둘인가 아, 잘못했어, 나한테 왜 그래 꺼져, 꺼져 아우 쟤 뭐야, 쟤도 우두머리야? 얘 뭐야, 지네 편도 다 죽여 얘 뭐야 얘 뭐냐고 어 뭐야, 이씨 얘 쓰는 거 망치 뭐야 망치 개좋아 별로 안 좋은데, 왜 이렇게 셌지? 역시 대장인가? 아, 개셋네, 아, 씨 아우, 아파 불필요 파이러스 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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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. wrestlers 아아 추천은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잊지 말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쓰레기 어허어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죽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잖아 자자자자 강맞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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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몰아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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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이사냥샷 아 기가 유에이치 이거 적어놓으니까 그거보고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제목이랑 길게 쓰려고 소설 쓰려고 이제 제목기에 길게 써가지고 소설 써야지 여기다가 아 미칫 소설 쓰고 앉았네 스카이 림도 빼 제목을 아예 안써 볼까 죽여버리지 죽여버리지 어디서 어디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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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질이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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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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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지지 않아 3대1인데 에너지가 안 닳아 우두머리가 또 있어요 도망친다 도망친다 와 그냥 보고 있어볼까 뭐야 아프간 공습이야 얼리고 녹였다 전기질하고 쏘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올렸다가 쏘다가 미쳤네 중간방어고 이제 레벨오프를 할 수 있나 아 중간방어고의 방어력이 100 증가합니다 600 이상 되면 의미 없지 않나요 600 이상 되면은 의미 없잖아 그죠 저게 근적 공격을 반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빙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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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사람이 안들어오지 어?